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백세시대는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있는 현실입니다. 이러한 백세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.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돈도 생기고 일을 하면 건강도 가질 수 있고 일을 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일을 하면 본인의 여가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4060 인생설계포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들과 강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기회를 빨리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2막 인생설계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재테크뿐만 아니라 자산의 재조정, 새로운 직장, 새롭게 할 수 있는 일거리와 장업 거기에 라이프스타일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2막 인생설계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면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